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한글자막, 한글자막은 한글 자막,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에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성입니다. ους общ passons card. 생미력 자리라. 고마워.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만 앗 아무래도 rewrite 해맸사였을 때. 아마 한가위만큼 많이 떨렸는데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또 앞에 관중과 관계가 정말 좋은 소중한 추억일 것 같아요, 되게 흔하지 않은 한우의 핸드폰이 되게 건강해 핸드폰이 자생관이고요 4월 때 항상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영화를, 아 영화가 아니고 유튜브 그런 걸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는데 우리 그럼 이제 좀 달마다 좀 바꾸자 채널 진짜 멋있게 나와 약간 되게 다들 진짜 너무 새로워요 약간 비주얼적으로 약간 신미애님이랑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다 영국이가 멋있어서 보여 오~~ 하자 신미애님 때 우리가 이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내가 원래 귀여워 형님 귀여워 하! 뭐 하세요? 나도 반가워요.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보이는 금발 머리는 필릭스의 얼굴. 아니요. 저 2인이야. 바로 필릭스의 얼굴. LA에 한 번 왔었잖아. 아 맞네. 근데 이번엔 다시 오는데 완전 떨렸어. 왜? 이번에 공연을 하러 오니까 뭔가 옛날 새가 나오고 아 맛있네! 잘 오셨네요! 아 귀여워! 씻고 왔어요! 씻고 왔어요! 우리 현진이 이제 샤워하고 왔어요 우리 현진 머리 빙빙빙 저 이번에 현진이랑 같이 방수거든요 너무 부러우세요 we saw romantic 저희 이번에 현진이랑 같이 방수거든요 너무 부러우세요 we saw romantic 와 전혀 망했다 근데 이엔이랑 흰 오브 와 1점 오 와 와 잘한다 진짜 잘 떴다 난 보고 싶나고 정빈이 형이 지금 복부가 생겼어요 복부가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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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리리아으로 맞았어 리리아으로 맞았어 두 대 세 대 어 네 대 넌 죽었다 내가 해무처럼 망치처럼 다 쌍꺄 다 쌍꺄 나 속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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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셔? 이게 뭐셔? 이게 뭐셔? 이게 뭐셔? 귀여워 너무 귀여워 What is this? What is this? Tiny hair So tiny 와 진짜 안 올라왔는데요 오마이걸 울렸대 아니 우진이랑 창민이가 올해를 말하니까 올해가 그냥 다 쌍꺄 위 타요 위 타요 위 타요 위 타요 위 타요 위 타요 I can't wake up 잠을 깨워요 잠 깨야 돼요 잠 깨야 돼요 어떻게 깨요? 잘 깨면 돼요 어떻게 깨워요 형 잘 깨면 돼요 저 필릭스 잠깐 좋은 공기 마시러 왔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페릭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릭스 반갑습니다 My little stram My little rr I'm back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비신이야 비신이야 I'm sorry but I have to choose Felix Felix is like My other My other me 또 다른 나 Felix은 제 soulmate입니다 My baby stays Thank you Felix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진짜 너무 좋았어요 Ich multiplayer 또 다른 나에게 승묘한 승묘한 Oregon 승묘한 승묘한